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상처난 교권은 아직 아픔이 많은 듯한데요. 여전히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선생님들의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를 스토커라고 허위신고한 한 학부모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의 한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A씨는 학생이 결석하자 가정방문을 했는데 이를 두고 학부모가 A씨를 스토커라고 허위신고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겁니다. 결국 교사 A씨는 불안장애와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강원자치도 교육감이 나서서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학생을 지적했는데 이 학생은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욕설도 이어갔습니다. 결국 교사가 고소했고 학생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교권 침해가 계속됐다.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서희초 사건 이후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분리 조치 강화,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전국에 1만 명이 넘는 선생님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20%만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 올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것과 학부모 민원을 상대하는 게 어렵다고 답한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오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 10명 중 7명가량은 이렇게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AI권 뉴스 로봇 관련 뉴스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AI권 로봇 이슈와 맞물려서 폭등하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AI권 로봇 소식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글로벌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닌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00%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가장 큰 이슈는 이 글로벌 정치권 이슈 특히나 미국 대선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2024년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상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과 연관된 코인이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인물, 미국 대선주가 가장 크게 부각,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도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관련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과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 종목을 가지고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미국 대선주 관련 급등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480-3862에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8480-3862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보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